지민이 생일이야? 지민이 아버지는 꽃을 보내셨어요. 꽃을 보내셨어요. 꽃을 보내셨어요. 간다. 꽃 같은 지민이 얘기해. 간다.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진영입니다, 진영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석진이 형이 준다. 한 번 안아줘라. 지민아 이거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. 아버지가 꽃다다로 보냈어요. 봐봐, 이거 봐봐. 아들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. 야 나 진짜 나 이거 받으면 나 울 것 같아, 진짜로. 야 우리 아버지 축하합니다. 지민아 빨리 먹으러. 지민아! 지민아!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정말 생일 축하한다. 형이 생일 선물 미리 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. 사랑한다. 고마워요. 나 양배추 내지 브로콜리 입는 거야. 아이고 야 사람들이 못 들을 척 했으니까 그냥 너무 무서워. 계속 하고 있어. 아까부터 브로콜리 갔다가 이거를. 너무 무서운 것 같지. 형 거운 바로 못 보네, 왜? 그래. 아끼가 진짜 무진 거야. 고칠 된 남자. 지금 어제 서강훈이. 이제 생일입니다. 아.. 이런 상황에서. 작년 피당 입을 때는 생일이었는데. 아 그러네. 1년째인데. 형 화이팅 아웃초한테 참고 있었어. 벌써 1년 됐어요.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끝내는 거였어요. 이거 때문이었어요? 그렇지. 그렇게 안 좋냐. 1년 만에 핀픽쳐. 아직 생일은 안 되지 마. 지금 몇 시간 후면 생일이지. 아 잠시 생일이요. 저를 위해서 이러한 비례를 해준 메이저 형과 스태프분들과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편지 한 번. 영상편집. 아버지! 아 뭐지. 아버지. 아버지. 어 진짜? 다다다다다다. 진짜. 야 나 못 봤어. 엄마가 아버지. 이게 왜 그가? 아버지 항상 이렇게. 진짜? 황희 씨. 다다다. 그래. 이렇게 깍짝 선물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. 오케이. 시선해. 이준. 같다. 엔. 우리의 세림이 소환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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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이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